내 자식 근데 어쨌든 말 안 하면 좀 그러니까 아까 근데 뭐라고 했어요? 나는 근데 내를 못 듣고 그냥 시작부터가 약간 장 이름으로 하던데? 아무튼 지혜 톡은 친이죠? 나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장제보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제보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제보하고 너의 파워를 이렇게 했어 장제대! 그럼 그 뭐지? 아니네 왜 훔쳐갔어? 아니 왜 훔쳐가 정제대! 그래 그래서 정제대 지네 자자자 자자자, 지혜순 두 개 해볼까요? 이건 뭐야? 그럼 얘네들 뭐 한 거야? 어디까지나? 내재된이 뭐야? 둘이 허칫벌이 한 거지 뭐. 아, 잠재된. 잠재된이구나. 잠재된이네. 자, 이대로 갑니다. 깔끔하다. 깔끔해요. 자, 유희 씨. 정답 전으로 갑니다. 저요? 네. 1라운드 스타. 이제부터. 잠재된 너의 파워. 아직 아니야. 나 너무 무서워요. 노래 부르고. 노래 부르고. 어? 위에도 같이. 아니, 뛰어바라라야, 근데? 아픔은 없고. 근데 나라나라라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 뛰어바라라. 뛰어올라라. 뛰어나라라. 뛰어나라라. 근데 기읍이 있지 않았어? 뛰어바라바라바라바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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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바. 잠깐만, 왜 틀음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아까 계속. 내가 아까 계속 부른 게 이거예요? 네. 어? 왜? 난 나라라라라로 한 건데. 라라라 아니야? 그래서 바라라라 라임 탄 거 아니야? 나라라라라? 어, 나라라라라 이거 아니야? 혹시 나라라라라지.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근데 이제 지현 씨가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나라라라로 바꾸대. 맞아요. 그렇죠? 세윤이 형 아까 그걸로 한 게 아니었어. 그걸로 한 게 아니야. 난 나라라라라로 한 거야. 진짜? 아니, 오늘 문제 다 왜 이래. 아, 이게 뭐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 나라라라. 세윤이 형이 정해봐. 그래, 원샷이니까 형 그거대로 가자. 아픔을 찍어바르자 라고 했어, 내가. 찍어바르자. 그러면은 뛰어바라라가 맞다. 바라라. 그래. 뛰어바르자 라고 했으니까. 바라라. 바라라. 뛰어바라라. 나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 그럼 위에는 그냥 나라라라라 가고. 나라라라라 이러던데요? 아니야? 그럼 나라라라라. 노래할 때 나라라라라. 나라라라가 아니야.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 네, 좋아요. 이렇게 가시죠. 좋아요. 아니 지금. 어차피 내가 맞는 거 아니에요? 유희 씨. 유희 씨 이거 맞는 거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냥. 그냥 이대로 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대로 가요. 이대로 가요. 이겨내야 돼. 이게 좋은 거 같은데. 정리합니다. 이대로 갑니다. 잘 쓰네. 불러. 주세요. 상처를 딛고 높이 나라라라라. 아픔을 업고 멀리 뛰어바라라. 이제부터 보여줘 잠재된 너의 파워. 뻥. 깜짝이야. 피우가. 자 갑니다. 정리합니다. 잠깐만요. 자 갑니다. 정리합니다. 제발. 포효. 안 돼. 포효. 언니 당 걸려요. 우리 언니 당 걸려요. 당 걸려요. 당 걸려요. 당 걸려요. 아니 저거 전기 의자예요? 벌써 뭐가 통하는 거 아니야? 간지럽히지 마. 간지럽히지 마요. 간지럽히지 마요. 간지럽히지 마요. 자 결과. 자 결과. 들어가. 들어갑니다. 자 결과는. 결과는. 결과. 2만 프로. 결과는. 조금 돌아봐야 되는데. 조금 돌아봐야 된대요. 오케이 오케이. 너무 잘한다. names MBC. 뭐야 volleyball 이걸 맞췄어?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바라라 바라라. 몸살이 맞는 게 낮지. 문세윤의 고집이 정답으로 맞는 오늘 롤토의 김우진. 금배달, 금배달. 레제덴 때문에 둘이 싸운 거 제일 웃겼어. 나도 바보 같아. 그렇게 욕을 먹고. 진짜 바보 같았어. 나 눈 뜨고 아리랑치기 당했다니까.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었어. 나도 억울했어, 나도. 진짜 바보 같았어. 자리로 갖다 드릴게요. 앉으세요. 우리 1차만이야. 1차야, 1차. 면치기 제대로 하시네. 어때요? 입맛에 딱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그래도 할 건 합니다. 1라운드 패션에서 넌넌 이슈가 있었죠. 동현 씨는 다음번 라바 옐로 분장이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에는 전신분장으로 간다고 합니다. 안돼, 안돼. 그래서 다리 없이 원다리로. 그래서 이렇게 기어 나와야 돼. 동현이 형 그 춤 잘 추잖아. 네, 기어 나와야 돼. 동현이 형 그 춤 잘 추잖아. 그래야죠. 그래도 돼. 오늘 어떠셨나요? 서현 씨. 문제 맞추는 건 보통 일이 아니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헤이지의 비도구마. 그거는. 처음부터. 귀에 안 들어와요. 몸 안 쓰고, 머리 쓰고 웃어서. 되게 재밌었고, 저희는 다시 몸 쓰러 가겠습니다. 웬만에 앉아서 방송. 다음에 원샷 꼭 받고 싶으니까 완주하면 원샷 받으러 올게요. 잘해. 진짜 잘해. 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있어.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건강한 웃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놀토 나이스.